이번 주말, 소유산 주변 거리는 3일에 걸친 축제 덕분에 사람들로 꽉 찼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제공되고도 남을 정도로 많은 음식들이 준비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또한 소유산 주변을 청소하러 온 미군들도 있었습니다. 172 기갑대대 소속 소위 맥릴은 북은 사회의 청소 등에 협조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 보답하는 그들의 방법이라 말했습니다. 소유산 가을 축제 행상인 유근천 씨는 자원봉사에 힘쓰는 미군들에 대한 소감을 말해줬습니다. 더 많은 등산객과 행상인들은 계속해서 미군들의 선행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기갑전투여단 일병 이서원이었습니다.